우리의 위치와 상단의 규모를 알아챘으니 이대로 원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 이놈! 내 이놈 네 황제에게 일러라 한줌의 재가 되는 나라는 부여가 아니라 바로 한마라라고 말이다 꼭 그리 전하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상단의 일꾼들을 다치게 하진 않겠다 철수 준비하세요 놈들이 행인곡을 뜨는 순간 기습을 한다 제게 이틀만 말미로 주십시오 지금부터 부여의 모든 군사 편재를 전시체제로 바꾸고 내가 직접 비적들 산채로 가야겠다 추봉왕자가 세계를 찾아나선 게 아니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왕자님 내가 비적들 산채로 가겠습니다 나의 두목에게 전해라 난 연타발 상단의 소송이다 난 연타발 상단의 소송은 시나가 나에게 전해라 나의 소송이 나의 소송이 isto